아니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 얼마 먹어 이쁘라 넌 너무 늦게 나타나는 경향 있어 까불아 요새가 이쁘니 많이 먹어 물도 먹어야지 까불아 어디 집에서 잘 싸 왜 더 먹지 이쁘나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이고 우리 이쁘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맨날 왜 맨날 늦게 나와 매직이도 아이고 이뻐 안 돼 아이고 우리 개냥이 어떡하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너만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이고 나 큰아 어디 갔었어 이 녀석 아이고 개냥이 돼 아이고 이뻐 몇 번씩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바쁜데 아이고 너도 많이 먹어 산행사 어디 갔니 되잖아 대장 대장 내 배색인데 배색아 아이고 네 언니 네 언니도 어떻게 됐지 아휴 사명제가 그냥 사명제가 그냥 사명제가 나처럼 우리 가져오는 똥똥태비 이리와봐 우리도 많이 먹고 물 먹어야지 이쁘아 아니 많이 갖고 나왔을 때 나타나지 그래 아휴 아휴 진짜 내가 내가 어떻게 돌아버리겠다라 제일 적재 먹는 것 같애 삼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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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쇠가 이리와봐 삼쇠가 내 애교 부릴 때로 언제 드실게 삼쇠